반갑습니다 허브경지TV 입니다 네 이케입니다 오늘 주가는 0.95% 윗굴이 달린 양봉 캔들도 모처럼 만에 나와 줬는데 오늘 외국인 기관 포지션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 주가는 일단 안 밀리면 다행인 거고 뭐 그렇다고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큰 흐름부터 좀 봐야겠죠 시가는 일단 대부분 밀렸습니다 시가 밀린 거는 일단 테슬라의 실적 발표 시간의 하락 이게 우리나라 2차인 종목들의 시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장 초반에 바로 반등 나온 거 전날에 페리스의 지지율이 트럼프를 역전했다라는 여론조사가 이제 한국에 나왔죠 이것도 뭐 우리나라랑 똑같기 때문에 뭐 어떤 여론조사는 뭐 트럼프가 우세하다 어떤 여론조사는 뭐 헤리스가 우세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이런 흐름이 이렇게 쩌로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간에 비등비등한 그러니까 엇비슷한 지지율을 유지를 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헤리스가 트럼프한테 많이 밀리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결국 시장이 정신 못 차리고 힘없이 밀리고 하는 것들 가장 큰 요인은 냉정하게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가 거의 코스닥을 담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제 오늘 같은 날 뭐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 바이오젠 바이오 종목들이 지수를 막아주긴 하거든요 그치만 원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끌어올릴 땐 기본적으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빔이 1,2% 정도는 상승을 좀 보여줘야 어느 정도 코스피가 올라갈 때 그 따라가는 흐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투심에 특히나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건 2차전지 업종이라는 거 내일은 실적 발표가 다시 또 이어집니다 생각보다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그 영향을 많이 받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식감이 밀리고 테슬라가 장중의 시간에 가 이제 또 더 밀렸기 때문에 미선물도 계속 내려갔거든요 식감이 밀리고 또 하락 나왔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또 굉장히 또 큰 음봉이 나올 수 있는 날이었지만 식감이 밀리고 헤르스 지지율이 뭐 트럼프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테슬라 계속 내려간다 해가지고 쭉 밑으로 밀려 내려간 거여가지고 생각보다 오늘 주가 방어가 안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아직 완전하게 반등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금 저점을 게시적으로 확인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이 가격대가 뭐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거의 밀려 내려올 가격까지는 다 밀려 내려왔거든요 뭐 반등이 우리 뜻대로 나오진 않고 시장 분위기도 게시적으로 트럼프 영향을 받으면서 2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2차전지만 밀린 건 아니에요 반도체 중형주급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다 차트가 전저점이나 저점 구간에 붙어 있습니다 3전이 뭐 버티고 하이닉스가 버텼다고 해도 그거는 지수를 컨트롤하기 위해 버틴 거지 반도체 애들 흐름이 좋았다라고 표현하기는 힘들거든요 좋았던 거라고 해봤죠 뭐 한미반도체랑 하이닉스 3전 이렇게 3개 정도 특정 대형주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기술주들은 일단은 이번 턴에 다 같이 밀렸다 그리고 여기에서 트럼프의 어떤 그 영향력을 조금 줄여줄 만한 해리스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오늘처럼 실적 때문에 중간중간 영향을 받기야 하겠지만 결국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반기에 가장 걱정하고 있던 게 어쨌든 간에 트럼프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바이든이랑 트럼프랑 붙을 때는 트럼프가 워낙 더 유리하다라는 관측이 많았으니까 아 하반기는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금 변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헬스가 어쨌든 간에 예상외로 괜찮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제가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9대9 너무 둘 다 늙었는데 바이든이 더 늙고 확실히 이번에 여론조사 나오는 뉴스 같은 것들을 볼 때 그 요인들을 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로 인해서 사람이 좀 이렇게 인지적이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런 것들 자기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자꾸 중간에 헛소리하고 막 하니까 트럼프랑 바이든이 나이차 알면 안 나지만 맨날 늙었다고 뭐라고 정신 나왔다고 뭐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기는 이제 거의 60을 바라보는 젊은 정치 대선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미국인들은 나이에 좀 민감하게 선택을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나이 공격을 받겠죠 여기가 이제 완전 할아버지가 된 상황이고 이쪽이 젊은 피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 쪽이 좀 더 불리할 것 같아요 총격 사건에 대한 임팩트도 점점 줄어들 거고 그리고 또 연설도 잘하는 분이고 이분이 그래서 별명이 이제 뭐 여자 오바마 뭐 이런 또 별명이 있죠 토론 같은 거를 해도 바이든이 일단 그 토론에서 첫 번째로 밀렸기 때문에 토론 같은 거를 해도 헤리스가 크게 불리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또 헤리스는 검사 출신이고 바이든은 또 사업가 출신에 죄를 지었던 적이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일단은 헤리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긴 합니다 물론 뭐 표심이 어느 정도로 이동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난주에 예측했던 것처럼 헤리스가 나온다고 뭐 트럼프한테 이기겠냐 이 정도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헤리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친환경 쪽에서는 바이든 보다도 더 우호적인 인물 중에 또 한 명입니다 과거의 그런 그 정책 같은 부분에서 그런 의견을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오늘 뭐 친환경 종목들이 좀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우려해야 되는 거는 헤리스 지지율이 올라가도 친환경 애들이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였는데 일단은 반응을 했다는 거 이차연지가 오늘 테슬라 때문에 좀 밀려가지고 내려가긴 했지만 만약에 테슬라가 그냥 저냥 뭐 보통의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이차연지 쪽도 양보험구를 조금 더 크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주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도 다 부정적으로 보실 거고 또 시장에 대해서 약간 또 그 부정적인 관점이 굉장히 팽배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과대 낙법 구간입니다 네 이 구간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큰 힘이 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반등에 대한 기회는 저는 뭐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까지 뭐 밀린 마당에 뭐 우리가 더 겁낼 게 있겠습니까 저희 무료체험 끝납니다 7월부로 끝나고 저희가 드린 이제 VIP종목으로 매매를 또 무료로 할 수 있는 기회 일주일 동안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매같지 못해 보신 분들은 무료종목 신청 누르시고 이케 보고 왔다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더 하고 싶어도 이제는 못합니다 네 공식으로 종료가 되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또 같이 한번 해 보시면은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